취미가 뭐예요? 그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내리고 싶은 곳을 이야기하세요. 손님, 여기가 한국대학교 정문인데요. 여기서 내려드릴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민수씨가 춤경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민수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사람이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할 운동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마지막 말을 듣고 여자가 할 말로 대화를 완성해보세요.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거라고 하던데, 얘기 들었어요? 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에 어른들 운동기구가 있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잘못 사용하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건 안내문을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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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 금융거래 이용률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은행 지점수 역시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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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리더의 생각과 행동은 조직은 물론 그 조직에 속한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훌륭한 리더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 두 가지와 그 근거를 말하십시오. 리더의 생각과 행동은 좋습니다. 리더는 자신이 속한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칫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더의 생각과 행동은 좋고 매우 멀리 시각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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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